송리산 정상바람이 있습니다 저희때 꽃이 핀 자국이 있는데 저희때는 다 말라지고 있습니다 이 대나무 종류는 풀이기 때문에 꽃이 피면 죽습니다 씨앗이 떨어져서 다시 나거나 또 오리로 번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녹음이 짙은 송리산에 왜 조리때가 그렇게 말라 죽었을까 궁금해 할 수 있는데 풀이 꽃을 피우고 말라 죽은 상태입니다 산죽이라고도 부르는 것 같은데 산죽 종류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아직 무성하게 녹차를 띄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꽃이 핀 자국이죠 꽃이 피면 대나무는 풀이기 때문에 꽃이 피면 죽게 되겠습니다 아..여기는 아직 대나무가 무성합니다 아..여기는 아직 해 봐야 주니깐 벌리에 뭐 이끼가 엄청나게 띄어있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